이 사주는 해외에 계신 분께서 저한테 사주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도 좋다고 하셔서 제가 올리는 사주입니다. 사주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대단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굉장히 사주가, 이분이 사주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제 유튜브를 해외에서 좀 보고 자기가 공부를 했는데 도저히 이게 자기 사주를 풀어내기가 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의뢰를 해서 제가 사주를 풀어볼까 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 사주가. 왜 그러냐면 경금이 급제만 하나 있고 지진의 통근처가 하나도 없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사주의 경우 무기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걸 종격으로 봐야 되느냐? 일관이 통근처가 없을 때는 종격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사주 판단법입니다. 그렇지만 종격으로 절대 못 보는 사주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은 합살하거나 제살하는 사주는 아무리 신약해도 종격으로 봐서 안된다. 이것입니다. 매격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사주는 합살을 했어요. 합살을 했는데 격은, 격은 월지, 묘목으로 격을 잡아서 이것은 정제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격은 정제격인데 격은 정제격인데 이 사주는 정제격이 중요한 게 사주가 아니에요. 격이 중요한 사주가 아니고 이 사주는 청간의 요소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청간의 요소는 우리가 편간이 두 개 이상 있는 사주를 무슨 사주라고 하면 청간에 지지 말고요. 두 개 이상의 사주를 이걸 중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살은 뭐에 주문해서 판단한다? 관살 혼잡에 주문해서 판단한다. 관살 혼잡이다. 그래서 반드시 편간 하나를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정리를 해야 된다. 정리를 하고 나누는 것은 편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정당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일단은 양인이 합살했어요. 합살이 풀리지만 않으면 이 사주는 이 합살이 풀리지만 않으면 일생 큰 문제없이 가야 되는데 이 합살이 풀리는 순간 이 중살이 이 어마무시한 편간 편간 부개가 결국은 일간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럼 일간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차이인데 이 경우는 양인도 중살은 못 버틴단 말이죠. 양인도 양인도 중살은 못 버틴다. 그래서 양인께마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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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살 혼잡은 정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 합살이 풀리지 않아야 된다. 그럼 합살이 언제 풀리냐 이거 언제 풀리냐 이거 언제 풀리냐 자 병 병신합인데 이게 합이잖아요 합은 항상 합은 1대2가 될 수가 없어요. 합은 1대1이어야 돼요. 우리가 공식적인 부분은 항상 남편 하나 마누라 하나 공식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응 그건 나머지는 합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1대2가 합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합을 합이 풀리라 그러면 합이 풀릴 어떤 사주는 합이 풀려서 좋은 사주가 있고 어떤 사주는 합이 풀려서 나쁜 사주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합이 풀리면 안 되는 사주예요. 합이 풀려서 좋은 사주는 정관이 묶여 있다든가 할 때는 정관이 풀려져야만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주는 살을 묶어놓고 하나를 남겼다. 이걸 갖다가 합살 유살이라고 해요. 합살하고 살 하나를 남겼다. 이것은 합살 유간에 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정관과 마찬가지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입니다. 그럼 병신합이 풀리라면 병화가 하나 더 들어오면 1대1의 관계가 아니고 1대2의 관계가 때문에 풀리고요 신검이 하나 들어와도 마찬가지 1대2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풀릴 때 원장은 병화를 극화를 들어오는 임수가 들어올 때도 풀려요. 왜? 여기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풀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병화가 극화는 병검이 들어와도 들어올 때도 풀린다 이거예요. 음 또 언제 풀리느냐 신검을 극화로 들어오면 정화가 들어와도 풀리고 신검 자체가 극화는 얼목이 들어와도 풀린다. 그러면 풀릴 수 있는 조건은 몇 가지가 탄생하느냐 여섯 가지가 나와요. 자 이런 것 이런 것들이 대문에서 오지 말아야 되는데 자 풀린다 풀린다 하더라도 이 병화 우리 이 사주에서 지신인 병화를 극하면서 병화를 극하면서 풀려주는 것은 괜찮아요. 왜? 그때는 임수가 들어와서 병화를 극하면서 풀리는 것은 괜찮다. 그럼 이 사주는 임수문은 좋다. 임수는 좋은 이유이고 풀린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다 나쁜 의미입니다. 나머지는 다 나쁜 의미입니다. 음 자 그렇다면 이 분의 인생 물로로 보면 자 이 개수운을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개수를 이 개수운도 안 좋거든요. 이유는 뭐냐 이게 남아있는 편간을 이게 지금 하나를 묶어놔서 합살하고 하나를 남겼어요. 둘 다 나려버리면 안 된다. 둘 다 하나를 남긴 것을 살려놔야 돼요. 이거는 근데 임수는 와가지고 둘 다 날리는 것 같지만 합을 풀지만 둘 중에 하나만 풀렸을 때는 하나만 날라갑니다. 그러나 이 개수가 들어왔을 때는 이거는 이거는 묶어놓고 이것마저 날리는 경우가 초래한다. 그래서 이 시기에도 좋지 않은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 양반이 수술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말 말하자면 정강을 이 사주는 정강을 합이 풀리면 어떻게 되냐 관제 구설 손제 관제 구설 구설 소송도 포함합니다. 소송 법정제 사고 질병 등 여러가지 사항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항입니다. 자 갑목대우 는 좋아요. 갑목대우 좋습니다. 자 갑목대우는 이걸 재생산하니까 좋다고 보면 안 돼요. 이 사주는 이 합이 안풀리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 합이 안풀리기 안풀리기 때문에 이 띠운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운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갑대우는 좋아요. 갑대우는 좋은데 오대운 이 사주는 저는 에 지지로는 사 서른 세 살 마흔 세 살 오십 세 살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뭐 딱 떨어지진 않지만 저는 청단 지지로 5년을 나눠서 보기는 하는데 딱 이 나이다 딱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얼추 그 나이에 대우는 흘러간다 아닙니다. 자 왜냐면 이 이 이 우는 뭐냐면 평관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일관이 신약한데 평관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관이 신약한데 평관이 더 강해지만 여기서 병안은 정강부시를 한다. 하지만 정강부시를 한다. 하지만 경검 신검이 정검도 감동하기 힘들어졌죠. 경검이 일관이 이유는 뭐냐 자기 홀로 외롭게 있다면 어디 하나 통부처가 안없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거는 좋지가 않다. 자 얼대운 안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이 얼목이 들어와서 합이 풀려고요. 합이 풀리는 순간 이 변화 두개가 돌변해서 이건 정감으로 그냥 남아있는게 아니고 합이 풀리면 편감으로 돌변해서 일감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주 안좋은 운에 들어가요. 자 미토는 미토는 이게 천열기인이거든요. 기인 천열기인인데 미토가 들어와서 오미합을 해요. 천열기인이 일간과 합을 하는 것은 좋은 운에요. 천열기인이 나를 도우려고 하는 운이 일간과 합을 해요. 여기서 물론 묘미합도 하지만 일간하고도 합을 합니다. 어찌됐든 내꺼다. 정말하자면 일치구무 일간하고 합을 해요. 일치구무과 합을 했다는 것은 일간거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은 기인이 들어와서 나를 도우면 행복이다. 도움 다. 자 병화. 아주 안좋습니다. 지금 병화가 합이 풀린 데다가 병화가 또 들어왔어. 그럼 여기서 합이 풀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중살 중에서도 평관이 세 개에요. 평관이 세 개가 힘없는 경검을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또 힘드냐. 이 사주는 종살격으로 보면 안돼요. 종살격으로 보면 이런 운들이 아주 좋았어야 돼. 이런 운들이 좋았어야 돼요. 다. 그런데 이 사람의 운로는 이분의 운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병장을 들어오면 난리가 나. 그래서 합살사주 재살사주는 절대로 종으로 보면 안되고 뇌격으로 보라는 이유가 한 크기 있습니다. 자 신경이 들어왔는데 어찌 됐든 일치구 이 천십만여곱대 자기 근력을 만났 어요. 좋은 것 같지요. 이때 힘 받았어. 이때 힘 받아가지고 이때는 경검이 그동안에 힘없이 있다가 이때는 힘을 받아가지고 이때는 일을 벌린다 이거에요. 자 일을 벌렸을 때 결과는 어떠냐. 결과는 좋지 않다 이거에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신경이 들어와서 자수와 합을 하면서 이 합이 되면서 형사를 안 들어 들어와요. 자 이걸 하고 자수와 합이 되면서 끝나는게 아니라 이 수의 수가 왕해지면 수가 이 사주에서 수가 왕해지면 형사를 만들고 들어옵니다. 형사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근력이 들어오면서 일을 벌리면서 결국은 형사연도 들어온다. 그래서 이 은혜는 지금 이 분이 54살 이에요. 이 은혜는 일을 벌리고 사업을 벌리고 막 하는데 항상 이 법적인 문제 형사를 뭐냐면 형사를 이라는 것은 법적인 문제 가 내가 내 마음속에 감옥에 가 있는 것 같은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감옥에 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느낌 그런 기분으로 가게 되는게 형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도 천신만원국 때 경검이 자기가 힘을 받아서 근로 을 얻었지만 이 형사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힘든게 욜로가 흘러간다. 자 그럼 아직 오지 않았는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 58살이 되면 전화 운이 또 들어와요. 전화 운. 전화 운에 들어오면 이때도 역시 여기에 전화가 들어오면 팔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운들은 또 안좋다. 자 평화에 갈 수 있는 운은 무술 이후로 저는 아 무술이 아니고 자 유대 운. 유대 운이 오면 경검이 자기 양위를 양위를 차지함으로써 유대 운이 오면 괜찮은데 일단 지금 제가 볼때는 격을 충하고 들어온다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좌우 모여가 다 깔리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 는데요. 좌우 모여가 다 깔린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어요. 좌우 모여는 뭐 우리가 도화살이라고 하죠.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우 모여가 다 있다고 해서 하나가 빠졌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더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아 그건 좀 이따 얘기 되겠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운의 흐름에서 보면 유대 운까지는 순탄치 않게 간다. 아주 힘들게 갈 것이다. 저는 이분입니다. 이 정강구조를 고대로만 유지하고 갈 수만 있다면 인사조는 큰 것이에요. 나름대로 이상과 꿈도 크고 생각도 크고 또 카리스마도 있습니다. 이분은 카리스마도 있고 정말 머리도 아주 명석한 사람이에요. 두뇌가 아주 머리가 잘 들어갑니다. 순간 술발력도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와 같이 울루해서 막 이렇게 깨고 들어온다 이거에요. 이럴 때 사람이 미치고 환장합니다. 여자들한테 읽기도 좋아요. 이 묘목이 또한 도하살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운의 흐름은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본인이 저한테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 경자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경자년은 일지군과 좌우충하고 들어옵니다. 이미 좌우충하고 있어요. 이미 좌우충하고 있는데 이 운은 또 청강구조에서 또 경검이 들어오면 또 풀리거든요. 합살이. 합살이 풀리기는 한데 좌우 자년은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경자년. 저는 별로 안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청강으로는 어차피 합살을 풀고 지지로는 이 운은 병아의 통근체를 건드리는 면은 있어요. 병아의 통근체를 건드리는 면은 있는데 이 좌우충살을 또 만들어 들어갔다. 그래서 경자년은 이때는 관제 아까 말한 형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형살에 관련된 관제 손제 그다음에 법적 문제 소송 사고 이런 면을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병 때문에 병 때문에 이 분이 수술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건강 이상 사고 건강 이런 문제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살때문에 별로 좋지도 않도 이 경우에 복부 수술을 하면 좌우충이 해소된다는 누가 얘기를 했는가 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정유대운은 어떠냐. 정유대운도 힘든 시기인데 유대우문은 그래도 제가 볼때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넘어가는 시기다. 정유대운. 정 말하자면 63... 63살 이전까지는 조심해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릴 수 있고. 또 2020년 26년 병원 년이 오면 역시 힘듭니다. 또다시 병원 와서 또 화분을 풀고 또 지지 5화가 이 편간의 힘이 또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도 역시 힘든 시기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유대운이 오면 지지에 좌우 모의 왕지가 모두 깔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뭐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왕지가 다 깔렸다고 해서 그 자체가 뭐 특별한 일을 발생시킬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그때는 이제 좀 뭐 여자를 조심해야 되겠다. 여자들이 그때는 많이 달라붙게 되는 도화가 워낙 강해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주는 청강구조가 좀 이 상태로 유지가 안되면 힘들고 지지도 보면 좌우충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일지군과 충을 만든다는 것은 내가 내 배우자와의 관계에 현재 내가 현심문제에서는 항상 괴로움이 따른다. 내면적 괴로움이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사고를 점차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잘 되겠냐 제가 볼 때는 뻔했다고 봅니다. 지금 신대원도 지금 이 법적인 문제가 계속 걸려 있거든요. 정대원 넘어가면 정대원 넘어가면 또 지금 합이 풀려 가지고 또 본인을 힘들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리대로 잘 안 풀린다. 정 말하자면 이럴 때는 내가 욕심을 버리고 과감히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 더 내가 이익을 가져가려고 자꾸 정리를 하는데서도 좀 더 그렇게 하다 보면 더 깊은 수릉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패가 아닐 때는 과감하게 소년을 보더라도 손정래하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언해는 조언해는 어떠냐 조언해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합과 병신 병화 신검 임수 그 다음에 경검 을목 그 다음 정화 이 여섯 개가 함을 푸는데요 합을 풀어도 임수는 괜찮아요 그래서 합을 풀어도 괜찮은 해는 천간으로 천간으로 보세요 천간으로 임 괜찮아요 임 괜찮고 개도별로 안좋죠 그 다음에 갑 괜찮습니다 을 병증도 안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 문제없어요 기토 천간으로 문제없습니다 이게 재원에서 그 다음에 경범 신고는 안됩니다 경범 들어오면 합을요 신고한 프로도도 합을요 그러면 이 분은 10년중에 이 4년 정도만 좀 편안하고 볼 수 있고 나머지 6년은 항상 괴로움에 시달리고 내가 좀 힘들게 갈 수 밖에 없겠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주가 뭐 일관이 좀 심약한 면은 있지만 있지만 이 사주 자체는 저는 절대 원국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운로에서 이런 용도를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용도를 만나다 보면 본인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걸 흘러갑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 형산운윤 정화운윤 이런 운윤에는요 조금이라도 건강에 좀 문제가 조금이라도 평소하고 몸이 좀 다르네 이런 느낌이 온다면 그런 느낌이 온다면 바로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지체하시면 안되겠다 건강 조심하라는 얘기는 내가 조금 안 좋으면 바로 병원 가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는 사주 공부는 좀 타신을 잘 하실 분이에요 하실 분이니까 좀 더 꾸준하게 하루아침에 뭔가 사주 공부를 막 달성시키려 하다 보면 조급해서 안됩니다 조금 시간과 요율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평관이 두 개가 나타난 그 사주에 대해서 오늘 통변을 해 봤습니다